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라면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자, 먹자. 먹는다, 먹는다.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나는 나뿐이야. 근데 근데 쓸 때마다 항상 온도해, 이렇게? 응. 항상 온도하지, 여기. 얘는 압니다. 그냥 먹자. 앞 접촉이 없지, 그냥 먹자. 신문지, 신문지 가져오는 거야. 맛있겠다. 나는 라면이 최고죠. 그때 동주 네가 마라 떡볶이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서 먹었잖아. 맞아. 유니폼 도착한 것 같은데? 응. 유니폼이 근데 약간 좀 독특하네요. PKT에 들어있네. PK 셔츠도 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아, 그래서 유니폼을 아예 저런 식으로. 일부러 제작을 해버린 거예요, 옷을 이렇게. 선수들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오오오오오. 아, 녹색이 예쁘다. 괜찮지? 자, 자, 호명해야죠, 호명. 자, 슈퍼! 디제이!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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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정상은 아니네요. 정상은 아니지만, 다리가... 축구 시작 하기 전에 라인업 나올 때. 자, 저희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축구장 이동하는 건가요? 자, 손 잡고. 진짜, 진짜!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 Approved에annyria gia장이다! 저희는 그러면 축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자! 야, 이제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나요? 저렇게 노니까 친구인 거예요 시원해, 시원해